러시아 파병 북한군과 관련해 SNS에 각종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심리전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크루스크 교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북한군의 영상 퍼지고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와 얼굴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에 입을 제대로 열지 못하지만 북한 억양은 분명히 들립니다.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영상으로 남성은 부대원 40명이 크루스크 교전에서 모두 숨졌다고 말합니다. 영상 말미에는 푸틴은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영상이 진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재까지 북한 병력과의 전투는 없었다고 밝힌 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 SNS에는 체포된 북한군이라는 영상과 참호에서 드론 공격을 받는 북한군 등 진위 확인이 안 된 영상이 퍼졌습니다. 이에 앞서선 격전지인 도네츠쿠즈에 러시아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꽂힌 사진이 올라와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